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랄라 제니, 솔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점심을 먹었잖아요 배불러 디저트 배가 안 춥잖아 점점 할게요 점점 더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디저트로 진짜 유명한 신사 가로수길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디저트 투어를 떠나볼까요? 좋아요 렛츠고 여기 이렇게 나무 사이에 보면 물고기처럼 아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옆에 가게에는 오토퍼스가 이렇게 이렇게 우와 여기 이쁘지 않아? 뭐야? 깔끔하다 내 가게, 내 취향의 깔끔한 가게 에그타르트랑 커피 타르트 좋아해요? 타르트 완전 좋아하지 여기가 그러면 저희 차트에서 커피 오예 와 예 에그 타르트랑 에그 타르트랑 하이, 카카오 초코 타르트랑 다크림치는 타르트랑 에그 타르트랑 옷가게 밖에 안보이는거 같아 저기있다 어디? 쏘나 쏘나? 응 디즈리스 베르 대놓고 디저트 써있어 그럼 저기 가볼까요? 좋아요 가볼께요 가보시다잉 요거 이것도 NG2 유명해 어 맞아 이것도 메인이고 이것도 메인 음료가 진짜 큽니다 이정도 사이즈? 어? 안에 뭔가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이스크림인거 같아요 여기가 크랜베리? 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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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성 아 뜨거워 핑크 핑크 해봐 이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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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성큼해 맛있다 지금 먹었던 그 달달한 게 내려가는 느낌? 맞아 맞아 타르트 케이크 케이크 나이 가로수길 되게 그래도 처음 오는 건 아니었는데 되게 모르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가로수길이 한국 다른 곳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맛있는 디저트 같은 것도 많고 한국에 오셨을 때 꼭 가로수길도 들려서 여러 가지 디저트 저희가 온 것처럼 디저트 먹고 이런 것도 마시고 또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맞아 맞아